1975년 8월 17일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장준하의 죽음은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탈당까지 감행하며 흩어져 있던 범야권을 통합하여 도모하고 있던 것에는 주도자였던 장준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야무야 되었고 재하 대통령을 잃은 유신반대운동은 긴급조치 끝판왕 긴급조치 구호를 앞세운 박정희 유신정권의 철권통치 앞에 점차 그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세상만사 작용이 있으면 그에 따른 반작용도 분명히 있듯 장준하의 죽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 후진만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재하 대통령 장준하의 빈자리를 장준하의 오래된 벗 늦봄 문익환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익환은 동생 문동원 목사와 친구 장준하를 비롯한 동지들에게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유신반대운동을 맡겨둔 채 본인 인생의 과업이라 여겼던 성서 공동번역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1975년 8월 17일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고 사건 현장인 포천 약사봉 계곡에 가서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린 친구 장준하와 그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과 마주하고서는 더 이상 동지들만 앞세운 채 한 발 뒤에 물러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시인 윤동주와 한국광복군이자 재하 대통령 장준하를 오랜 벗으로 두었다는 것을 일생의 자랑으로 여겼던 문익환에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다가온 장준하의 죽음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혹들과 의문들 투성이었고 오랜 친구이자 장례위원장으로 여러 증언과 정황들을 살펴본 결과 박정희 유신 독재와 맞서다 희생된 것으로 판단한 문익환은 사상계와 씨알의 소리 등에 실렸던 장준하의 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친구가 오랜 세월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는 친구를 대신해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한평생 목사이자 교수였던 1918년생 장준하와 동갑내기 문익환이 당시 만으로 57 늦은 나이에 시민사회 운동가 늦봄 문익환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친구 장준하에 이어서 박정희 유신 독재와 맞서기로 결심한 문익환은 1976년 1월 23일 언론 신앙 사상 양심의 자유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공명선거 보장 등 총 9개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일명 원주선언의 공동서명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있을 3.1운동 기념 미사에 맞춰 상징적인 유신반대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익환은 가장 먼저 장준하와 누구보다 가까웠던 함석환을 찾아 본인이 작성한 민주구국 선언문을 보여주며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함석환의 확답을 받은 이후 동생 문동환 목사를 비롯해 대표적인 기독교 인사인 윤보선 이문영 선언동 등을 만나 동참의 뜻을 나누었으며 당시 문익환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선언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던 김대중에게도 민주구국 선언문에 대한 공동서명을 받으며 함께 연대했습니다. 장준하와 함께 사상계의 상징적인 인물인 함석환을 시작으로 제4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보선과 박정희 최대의 정적 김대중 그리고 김대중의 정치적 스승이자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정일영을 비롯해 자신의 초안을 수정해 주었던 고려대학교 교수 이문영과 대표적인 여성시민사회운동가인 서울려자대학교 교수 이우정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유신반대운동의 목소리 높였던 친동생 문동환 목사 등 기독교 인사들의 동참을 이끌어낸 문익환은 원주선언 당시 함께했던 함세형 정태형 김승훈 장덕필 김태감 안충석 등 천주교 신부들에게까지 공동서명 참여를 비롯하여 명동성당에서 있을 3.1운동 기념미사에서 민주구국 선언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습니다. 마침내 1976년 3월 1일 문익환과 뜻을 함께한 제아 인사 10여 명과 천주교 신자 700여 명이 참석한 명동성당에서 열린 3.1절 57주년 기념미사는 장덕필 신부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김승훈 신부와 문동환 목사 등이 차례로 나와 기도와 함께 박정희 유신 독재를 비판하면서 분위기는 점차 고조되었으며 문정현 신부의 김지하 석방을 위한 전주 기도회에 대한 경과보고에 이은 아들의 구명을 호소하는 김지하의 어머니 정금성의 편지 낭독으로 명동성당 안은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미사 순서지에도 차마 넣을 수 없었던 마지막 순서로 당시 서울려자대학교 교수 이유정이 나와 문익환이 기초한 민주구국선언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3.1절 57도를 맞으면서 우리는 1919년 3월 1일 전세계에 울려 퍼지던 이 민족의 함성 자주 독립을 부르짖던 아우성이 쟁쟁이 울려와서 이대로 앉아있는 것은 구국선열들의 피를 이 땅에 묻어버리는 죄가 되는 것 같아 우리의 뜻을 모아 민주구국선언을 국내외에 선포하고자 한다. 8.15 해방에 부푼 희망을 부수어버린 국토분단의 비극은 이 민족에게 거듭되는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이 민족은 끝내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6.25 동단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고 4.19 학생이 거로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슴가슴에 회생시켰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이 민족은 또다시 독재정권의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3권분립은 허울만 남고 말았다. 국가안보라는 구실 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로 위축되어가고 언론의 자유 학원의 자주성은 압살당하고 말았다. 우리의 비원인 민족통일을 향해서 국내외로 키우고 규합하여 한걸음 한걸음 착실히 전진해야 할 이 마당에 이 나라는 1인 독재 아래 인권은 유린되고 자유는 박탈당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민족은 목적의식과 방향감각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고 총파국을 향해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우리는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야의 정치적 전략이나 이해를 넘어 이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민주구국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이러한 서문으로 시작하는 민주구국선언문은 인권이 유린되고 자유가 박탈당한 박정희 유신 독재를 비판하면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남북통일까지 언급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담아냈고 이를 기초한 문익환의 이름은 막바지에 다다른 성서 공동번역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한 제야 인사들의 배려로 빠진 채 함석헌, 윤보선, 정의령, 김대중, 윤반웅, 안병무, 이문영, 서남동, 문동원, 이유정, 함세용, 안병무, 정태형, 김승훈, 장덕필, 김태감, 안충석 등 당시 야권의 대표적인 정치인들과 대학 교수들을 비롯해 개신교 목사들과 천주교 신부들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1975년 김상진 열사가 자신의 소중한 삶과 바꿔가며 간신히 되살려낸 유신 반대운동의 불신은 제아 대통령 장준하의 죽음으로 목사에서 시민사회 운동가로 거듭난 늦봇문익환과 제아 인사들이 함께한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으로 이어졌고 이 소식을 접한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 종교학계를 아우르는 제아홀스타들이 합심한 것에 위협을 느끼며 이를 서둘러 제압할 것을 엄명했습니다. 이에 박정희 유신정권은 민주구국선언문 낭독자 이유정 교수를 시작으로 문동원 윤반웅 목사를 비롯해 이문영 교수와 그의 부인뿐만 아니라 민주구국선언문을 기초하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한 문익환과 그의 장남문호근까지 연행해갔고 서명인으로는 참여하지 않았던 은명기 이해동 목사를 비롯해 함세웅 김승훈 신부와 김대중 이희호 부부에 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정의령 이태영 부부까지 잡아들였으며 제4대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민주구국선언문에 함께 서명한 윤보선까지 면담 조사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불과 열흘도 안 된 1976년 3월 10일 당시 박정희 유신정권의 검찰은 3.1 민주구국선언 관련자 20명을 긴급조치 구호 위반 혐의로 잡아들였고 1976년 3월 26일 이미 구속한 문익환 함세웅 김대중 등 11명 전원을 구속기소 정의령 함석헌 윤보선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1976년 12월 말까지 이어졌던 3.1 민주구국선언 1심 2심 재판정 피고인석에는 제4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보선 신민당 제7대 대선후보 김대중을 비롯해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계 농객 시아래 소리 편집장이었던 함석헌과 총 8선 현역 국회의원이자 김대중의 정치적 스승인 정일영 그리고 3.1 민주구국선언을 주도했던 문익환 문동환 형제뿐만 아니라 당시 명망 높은 제야 인사들이 자리잡고 박정희 유신 독재의 부당성에 대해 논리 정연하게 의견을 펼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들이 행했던 행위들을 변호하는 매순간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명강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긴급조치 구호라는 무소불위의 박정희 대통령 긴급권을 앞세워 1심에서는 김대중과 문익환, 윤보선, 함석헌 등에게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형을 선고했으며 최종시민대법원에서도 2심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박정희의 최대 정적 김대중과 장준하의 친구 늪봄문익환을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서 젊은이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왔던 제야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옥에 갇힌 채 박정희의 유신 독재의 폭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이들 18명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들까지 온갖 회유와 협박 속에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유신 정권의 이 같은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윤보선, 청관우, 지학순, 박형규, 조하순 등 구속되지 않았던 나머지 제야 인사들은 1977년 3월 22일 대법원 최종심 선고일에 맞춰 3.1 민주구국 선언 1주년을 기념하며 민주구국 헌장을 발표했고 1977년 7월 7일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일명 77선언을 외치는 등 긴급조치 구호를 앞세우며 도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암흑기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바쳐가며 끊임없이 유신 반대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